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또 분노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맨유는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영국 위버풀에 위치한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에버튼과의 리그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호날두는 풀타임 출전을 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기 내내 존재감이 없었고 축구 통계 매체인 호스코어드닷컴은 호날두에게 평점 6.1점을 부여했습니다. 평점 6점을 받은 레시포드에 이어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낮은 평가였습니다. 호날두는 매너에서도 완패했습니다. 에버튼의 소식을 전하는 에버튼업은 경기 종료 후 메뉴 선수단의 퇴근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호날두는 미성년자 에버튼 팬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 하자 손으로 폰을 내려친 뒤 자기 갈기를 갔습니다. 어린 팬의 폰은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났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sns를 통해 글을 남겼습니다. 아들이 경기 후 퇴근하는 호날두를 촬영하다가 호날두가 아들의 손을 강하게 내리치면서 폰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프로축구 선수가 이렇게 폭행할 수 있다니 충격이다. 누군가 영상을 찍었다면 꼭 공유해달라. 호날두도 자식이 있는데 자기 자식이 그렇게 당하면 기분이 어떻겠냐면서 호소하였습니다. 호날두 본인도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바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현지 여론은 아주 심각합니다. 언제쯤 호날두가 철이 들지 지켜보도록 하죠.